우리 딸, 저녁은 먹었어? 먹긴 했는데 엄마가 해주는 법 먹고 싶어 크리스마스에 집에 가면 해줄 거야? 그럼, 우리 딸 오면 한 상 차려야지 정말? 너무 좋아! 그거 봐요, 엄마! 선생님, 우리 아라 좀 살려주세요! 많이 다친 건가요? 소생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알아요. 엄마, 엄마!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! 선생님, 저희 딸이 부탁한 게 있는데요. 아라우모님, 따님의 기준으로 5명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. 수혜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항상 별처럼 귀했던 내 딸. 네 예쁜 마음이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, 희망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엄마는 느껴. 엄마도 네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딸처럼 살게. 사랑해, 우리 딸.